2번 흑의 시인이요? 흑의 소리치며 말하기 간다시다가 흑의 흑의 시인에 친구의 나쁜 행동만 쏙 쏘려 상담하기 나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는 어떻게 예쁘게 잘해주셨어 이런 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종인데 이런 관종을 첫 번째로 잡는 방법은 뭐야? 헐 나 노트국 들고 가도 너 조작해라 그리고 IC 생활용 수업 빈장이다 그 다음에 애들이 애들이 만약에 정말 심하게 어느 반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영상을 볼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네 네 LBHD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노래만 살짝 알려드리고 이건 신영영씨가 전문의하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lhd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이 편합니다. 금쪽이는 어디나 있다. 근데 금쪽이를 번아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박수 춤을 춰. 박수 춤을 춰. 좋아하나 하는 건 잘할 수 있어 내가 남는 바다로 빌빌빌빌 비워주고 빛탈을 내게 숨겨줘 좋아줄게니 어때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2단계인데 가사를 조금 이해하면서 부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노래에 ADHB송 이 노래를 전부 제가 작사했어요 이런 노래 ADHB송 뒷담은 쓰레기송 뒷담은 쓰레기 뒷담은 쓰레기 나는 쓰레기차 이런 아니 인상교육도 재미없으면 해 이런 정도 해 줘야 뒷담은 쓰레기 뒷담은 쓰레기 뒷담은 쓰레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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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